백화점에 예쁜 옷이 많네요. 찾고 있는 옷 있어요? 저는 청바지 찾고 있어요. 청바지 사야 돼요. 저기 청바지 파네요. 보러 가요. 네. 이거 어때요? 색깔이 예쁘네요. 사이즈는 맞아요? 네. 탈의실에서 갈아입고 올게요. 어때요? 괜찮아요? 예뻐요. 저기 의자 옆에 있는 청바지 갖고 올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저는 이 청바지가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럼 처음에 입은 청바지는 갖다 놓을게요.